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번씩 눌러주세요 드론은 윙윙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봉원님 언제나 써랑설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써랑설레를 보면은 제가 군대에서 겪은 군대라면 가능하겠지 싶으면서도 흔하지 않은 일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전 18년도 군번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포병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입 첫날부터 실수를 연발하여 폐급 소리를 들으며 지내던 막 일병이 슬슬 군대가 저강이 돼가면서 주특기도 숙달돼가지고 평범한 군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전문하사의 꿈도 같이 키우고 있었죠 전문하사를 지원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부님들은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고 다니고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병장이 돼서 드디어 전문하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완전 군대 생활에 군대에 완전 맞았나본데 성향이 작성하고 행보관님께 제출하며 여러가지 상담도 받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죠 일과 시간을 째고 행보관님 차를 타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국군병원에 가서 간단한 시력, 체중, 체율 등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토피를 제외하고는 몸에 전혀 이상이 없었기에 신체검사는 당연히 합격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보관님과 밖에서 국밥 한 그릇 뚝딱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대에 복귀했죠 그런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길 줄은요 신체검사를 받은지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신체검사 결과서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죠 행정반에서 전파드립니다 병장 땡땡병장 땡땡병장 땡땡병장은 지금 즉시 행정반의 보급관님이 찾으십니다 급합니다 저는 신체검사 결과서가 나온 줄 알고 들뜬 마음으로 행정반으로 오이해 그러면서 뛰어갔죠 그런데 행보관님과 측지반장님의 표정이 심각한 겁니다 행보관 어 땡땡이 왔냐 너 간단하게 3일 정도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게 더풀백하고 옷가지들 챙겨달라 아 그리고 핸드폰도 챙겨가고 야 측지야 나는 오늘 일이 있으니까 너가 좀 데려가가라 측지반장 아 네 알겠습니다 야 땡땡아 가자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측지반장님에게 끌려서 측지반장님의 자차를 탑승했고 어디론가 출발하기 시작했죠 한 3분 동안 정적이 흘렀나요 갑자기 측지반장님이 말을 겁니다 야 땡땡아 너 혹시 밖에서 이상한거 하고 돌아다녔니? 네? 이상한거라면 어떤걸 말씀하시는겁니까? 그리고 저 어디가러 가는겁니까 갑자기? 아 못들었니 너? 너 그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왜? 발 못들어집니다 아니 그게 음 너 HIV 감염자라고 추가 검사해야 한다고 병원에 가는거야 이 소리를 듣고 전 멘붕에 빠지고 말을 엄청 막 뱉고 있었죠 아 아니 저는 남중공대 공고공대여서 여자를 보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천성이 깸돌이라 밖에 나가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데 에이지요? 아니 제가 왜 에이지에 걸립니까? 왜 걸립니까? 야 모르겠다 일단 검사를 받아봐야지 이후 정적이 흐르며 국군병원에 도착하였어요 국군병원에 도착하니 아까 행보관님에게 소식을 전달한 군의관이 기다리고 있었고 군의관실로 저를 데려갔죠 군의관실로 가며 군의관실 앞에 있던 의부병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게 느껴지며 잘못도 없는데 괜히 죄인된거같은 그런 거지같은 기분이었죠 이후 군의관님이 제 검사기록부를 보여주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너도 이야기는 들었을거야 이 수치를 보면 원래 1.02로 낮아야되는데 넌 좀 높게 나왔어 1.5 이상인데 혹시 생각나는거 없니? 저는 그런건 모르겠고 갑자기 왜 그런 결과가 나온겁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내원해서 검사해야되고 걱정하지 말고 너가 그런적 없으면 분명 괜찮을거야 저는 얼굴이 새파라진 상태로 측지반장님과 이별한 환자복을 받아서 환복 후 병실의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핸드폰을 마음껏 쓰며 편히 쉬고 간다는 느낌으로 있으라고 의무장규님들이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죠 부모님께 뭐라 그러지? 진짜 애이지면 나 죽는건가? 라는 생각만 머리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실까봐 부모님이 폐렴 의심으로 검사받고 있다고 뻥치기는 했죠 검사를 위해 체허를 하고 검사결과는 빠르면 일주일 안에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피를 민간 보건소에 보내서 의뢰를 한번 다시 해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밥도 못먹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다가도 HIV에 관련된 문헌이나 기사들을 찾아보며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2주 후 저는 78kg 나가던 몸무게가 65kg가 될 정도로 우와 2주만에 13kg가 빠졌어?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까봐 얼마나 무서웠을까 불치병이니까 기다리던 검사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다행히 음성이었죠 하지만 음성인 것에 기뻐하기는 커녕 울고 싶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제 부대로 돌아가면 뭐라 말해야 되는지 나를 쳐다보는 부대 인원들의 시선은 어떨지 그래도 검사결과가 나왔으니 행보관님께 보고를 했고 퇴원수속으로 퇴원했습니다 부대에 돌아가면 행보관님에게 대화를 했죠 행보관님 저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나랑 측지반장 포대장 대대량 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왜 입원했냐고 물어보면 신체제검한다고 말해 알았지? 저는 그때 진짜 울컥했습니다 다들 비밀로 해주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부대로 돌아오고 몸도 마음도 약해져있던 저에게 휴가를 다녀오라며 행보관님은 휴가를 주셨죠 병원에서 복귀한지 며칠 안되서 바로 휴가를 나가서 집에서 쉬면서 전에 지원했던 전문환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전문환사 포기해야 되겠다 군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행보관님께 말씀드렸고 제출했던 지원소도 다시 회수해서 말끔히 파쇄했죠 이후 저는 정상적으로 전역을 했고 빠졌던 살은 전역하자마자 바로 부풀어오르더라고요 역시 전역이 최고의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찾아보니 HIV 오진 사례가 흔하지는 않아서 군의관님도 당황했던게 기억나네요 앞에서는 층층거리면서 뒤에서는 잘 챙겨주신 행보관님 언제나 웃으면서 제가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신 측지반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고 두서없이 쓴 글이라 읽기 불편하셨겠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오는 윙윙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 에이즈 환자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행위나 뭐 이런걸로 좀 안좋은 그런 행위들이나 약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경우도 있는데 그 얻는 그 저게 되게 여러가지 더라고 그래서 색안경꺼 끼고 그렇게 막 사람을 보는건 좀 무지한거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요즘에 그 에이즈 약이 잘 나와서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그 접한 소식이나 이런걸 통해서 들은 바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에이즈 환자분께서 말씀하신건데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 에이즈 수치가 떨어진다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그 수치가 떨어진다 이거야 그 수치가 떨어지면 정상인이랑 다를 바가 없대 그러다가 약을 안먹으면 다시 올라오는거고 약을 먹는 동안에는 평상시 그냥 일반사람들이랑 전혀 상관없고 움찔도 않는다 그러더라고 여튼 군대에서 참 불치병을 얻어서 나올 뻔했던 진짜 억울했던 썰 아 당연하지 남중 공고 공대 그리고 군대와가지고 다 남자만 있는 데서 나오고 그리고 설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갖구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만 알고있는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잊지말고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국군장 메뉴로 여러분들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유바